투자요. 차지훈 씨가? 평신소 무시하는 거? 100억 정도 투자할 생각이었어요. 믿어줄 수 고마워, 엄마. 차지훈이 어떻게 되고 있어? 차지훈 뉴스 준비하겠습니다. 이제는 은혜를 갚아야지. 이것들이. 다시 좀. 이번 사건 보완이 생명이라 따로 특수부가 설치됐습니다. 차지훈이 중고 못 가면 결정적 증거는 부족해. 이정환이가 살아있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입니다. GK 혁신비전실 이정환 팀장입니다. 미랑 해본 적 있어? 어떻게 해. 받아줘? 굳이 외면할 필요는 없지. 하라 그래. 공경아.